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이사야 60장에서 63장입니다 이사야는 개인의 아픔이 아닌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실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정도를 넘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 듯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완구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타는 이사야의 기도에는 죄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사야 60장에서 6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93일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개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 요새 순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적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에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시운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묻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오 황폐와 파밀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미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적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보호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로 시월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올해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직위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화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월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유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덕게 함같이 주여와께서 공유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적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숙구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화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를 찬송할 것이오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느니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줍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줍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암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암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미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죽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암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암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구보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호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거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유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워낙은 내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인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위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60장에서 6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원, 예루살렘,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너바옷, 레바논, 에돔, 보스라, 다시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이사야입니다 가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사야 47장에 바벨론 제국 멸망에 대한 예언과는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남유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회복이며 국제정세 속에서 실추되었던 남유다의 권위가 회복되는 주권의 회복이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궁극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페르시아 제국이 재건해 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 그때 다시 예루살렘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과거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풍요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남유다가 처한 현실에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변함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회복은 그들의 지식이나 힘이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분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르겐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메시아 예언은 이후 예수님의 사명 선언으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의 기록을 통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 사역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황폐한 성읍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모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 풍요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 회복된 나라에서는 찬양이 널리 울려 퍼질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덕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예와 잔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첫째 쉬지 않으시는 중재자 메시아입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도우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과 왕관으로 헵시바와 뾰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뜻으로 신부의 이름으로 가장 적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뾰라는 결혼한 여자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 상징적 표현으로 호세아의 말씀과도 통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지키시며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느니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느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여기에서 보스라는 요새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보스라는 고대 애돔의 대표적인 성읍으로 페트라 북쪽 약 56km 지점에 있습니다 보스라는 남북으로 연결된 주요 국제 도로가 지나고 있어 염색업 등 상공업이 발달했으며 애돔의 멸망을 선포할 때 애돔의 대표적인 성읍인 이곳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곳 보스라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1장 12절입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글들을 사르리라 이사야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애돔 땅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오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애돔으로 통증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유와 구원을 나타내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정한 것에 대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일에는 결코 포기가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을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봅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하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를 여호하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유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간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념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 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 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 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 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 000 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on the weekends on the weekends in this location i'll come first is that first part of the future and beautiful what is this is that you can